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파트2 그림 묘사라는 테스크가 주어지죠. 그림 묘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향 설정을 하시는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고서요, 다음 순서에 따라서 묘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라고 얘기하면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장소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묘사한다는 얘기죠. 자, 인물 묘사를 우리가 2명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그 다음에 분위기 자,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셔서 묘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발화 퀄리티를 갖고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더라도요, 인물에 대해서만 묘사를 하면 좋은 점수를 못 추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2에서는요, 채점의 기준에서, 채점의 의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요인들을 묘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묘사의 다양성을 보겠다라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묘사하는 사람들 높이 평가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이 파트2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기초적인 공략법이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의 동작과 행동은요, 반드시 묘사를 하시되 현재 진행형, 어떤 ING 형태로 오겠죠? ING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형이 가장 알맞은 시제이겠죠. 각각 파트별로 이들이 요구로 하는 시제들이 있는데 파트2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측성 동사를 사용하고 합성어를 쓰는 게 텍스트 타입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 기술 점수를 받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뭐입니다. 자, A는 B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하위 등급의 구사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뭐뭐이다 라고 팩트로 얘기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추측을 할 때는 뭐뭐인 것 같다라든지 뭐뭐일 수도 있다라든지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할 수 있는 상태를 영어로 이제 구사한다라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참석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파트와 무관하게 어떨 때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seems to be랑 looks like 같은 추측성 동사를 기반으로 한 묘사도 우리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설명을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합성어, 뭐 good looking 같은 합성어 효용사들 있죠. 인물이 묘사할 때요. 여자와 남자를 이제 구분해서 handsome, pretty 이렇게 구분해서 성별로 묘사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good looking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자, 어떤 성별이든 good looking 하면 외모가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합성어라는 게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휘력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쓰는 어떤 단어의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합성어를 쓰실 수 있을 때 그것도 무분별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기회가 됐을 때 적시적지에 쓰시는 거는 텍스트 타입의 퀄리티를 높여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장소, 사물, 위치, 의상 세부적인 명치를 있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만약에 스웨터를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데 그 스웨터를 셔츠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또 투자하셔야 될지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옷, 명칭들을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문장 구조 수준을 여러분들이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실지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역시 후자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뭐 일부러 틀릴 필요로까지는 없는데요. 그걸 명칭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맞추는데 너무 기력을 쏟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 유형 드라마 보도록 할 텐데 장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사무실 그 다음에 실내, 실내 장소에서는 상점, 식당, 학교, 도서관 기타, 주방 같은 것도 종종 나오고요. 야외 쪽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길거리라든지 공원 같은 것들도 요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답변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다음 순서에 따라서 몇 초가 주어지냐면요. 자, 응답 시간 기준으로 45초, 준비 시간 30초, 응답 시간이 45초가 주어지는데 자, 시간 안배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답변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이건 어느 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트 2에서도 다름이 없는데 자, 전체 묘사를 하실 때 순서를 잘 봐두세요.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하셔야 되는지 그걸 미리 전략적으로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장소 묘사, 그 다음에 인원수 자, 인원수는 우리가 발화량을 채우기 위해서 좀 넣는 거라서 뭐 어떤 기술이 부여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전체 행동 묘사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경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묘사는요. 의상을 처음에 묘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외모 묘사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 인성 면접은 아니지만 굳이 인물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 외모가 뭐 괜찮다, 준수하다라든지 좋은 표현들을 좀 써주시고요. 자, 행동 묘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되겠는데 행동이 처음에 오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게 행동 묘사는 사람의 어떤 그 위치나 아니면 그림에 따라서 계속 다양해요. 그걸 다 다변화해서 준비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의상은 어때요? 사람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동사를 웨이웅으로 다 통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템플렛화하는 어떤 성격의 문장으로서 의상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시간 안배 전략에는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 배경 묘사에서는 자, 배경, 배경이 사물이 주로가 이룰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주로 이룰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들을 시간 내에 잘 묘사해 주시고요. 자, 분위기 묘사. 이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좀 여유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략인데 여러 가지를 본인이 다 묘사를 하고 본인은 본인까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어떤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묘사의 어떤 구성 틀을 한번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기본적으로 장소가 가장 큰 그림을 묘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겠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추측성 동사를 사용해서 추측성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제가 문장 구성력을 좀 높이라고 했었어요. 수준을 높이라고 했었어요. seems to be 하면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추측성 동사. 자, 그래서 점수가 어디서 올라갔는지 보세요. 이거를 사무실이 아니라 휴게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장소만 얘기를 안 하시면 되는 거는요. 여기 뭐 화장실이라고 한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우리 책에 표기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뼈대 문장, 즉 템플렛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 뒤에는 그림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화의 내용어들을 선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원수에 대한 얘기는 이건 발화량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There are four people in the picture. 자, 셀 수 있으면 four. 자, 셋이고요. 못 세는 경우도 있을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many라고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icture. 사람이 많으면 많다. 그다음에 몇 명 있으면 있다. 자, 전태행동은 가능하신 경우에만 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쓰기가 힘들겠죠. 억지로 쓰지 마시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They are having a meeting. They are having a meeting. 모두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같은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해지겠네요. 자, 회의를 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다 두 행위 아니에요. 명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동사를 뭘로 받아야 되는지 그 성격들도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파트 5랑 6랑 상대적으로 긴 발화량을 요구를 하는 파트로 넘어갈 때 영작 스킬에서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지 Having a meeting. 미팅을 하다는 뭐라고요? Having a meeting. Doing이 아니라요. Having a meeting. Having a meeting.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무이무사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임무이무사 누구를 하실지는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왕이면 잘 보이는 사람을 묘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이제 묘사할 건데 자, 이 사람을 예시로 드러놨어요. The 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요. He's wearing a blue shirt. He's wearing a blue shirt. 자, 뒤에 나와 있는 요것도 맞추느라 너무 힘내지 마세요. 자, 이미 당락은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문장을 쓰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자, 요거 가지고 시간을 소비를 허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외모면서 칭찬을 또 해줄게요. He's very good looking. He's very good looking. 외모가 준수합니다. 자, 강세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파트 1이 끝났다라고 해서 어휴, 발음 강세는 이제 대충 해야 됐다. 제가 안 된다 그랬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의 의미로 상대에게 접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발음 강세법으로 발화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He's very good looking. He's very good looking. 앞쪽에 강세이죠. He seems to be. 자, 우리가 나이 이르면서 할 때도 추측성 동사를 쓰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느낌상 나이 이르면서 할 때 뭐 저 사람은 31살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자, 30대 중반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발화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추측성 동사 사용해보세요. He seems to be in his mid-30s. He seems to be in his mid-30s. 젊은 사람이면 30대 중반. 이렇게 우리가 통일하는 게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림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묘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으니까 자, 그거 잘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자, 열로 하신 분들 나오면은 mid-60s라고 해버리세요. mid-60s. 숫자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거든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좀 줄여가자라는 거예요. 들고 가는 무기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그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두 가지 옵션 내에서 선택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 묘사. 이게 이제 파이널인데 인물묘사에서는 She's sitting at a table, looking at the man. 자, 제가 행동은 그림에 따라서 계속 다양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행동 묘사도 이제 못했다라는 게 핑계가 안 되게끔 제가 템플렛으로 지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책에 자세하게 또 기재가 돼 있어요. 필수 행동 묘사라고 제가 책에는 기재를 해놨거든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묘사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요. 사람이 어떤 인물이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여타 다른 행동 묘사가 있으시면 그때 덧붙이시면 된다는 건데 자, 우선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발표한다를 영어로 못하겠어요. 그럼 일단은 서 있다요. 서 있습니다. He's sitting at a table, looking at the man. He's sitting at a table, looking at the man. 자,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테이블에 서 있습니다. 자, 바라보고 있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눈을 뜨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떤 대상을 바라보다도 이것도 행동적인 묘사를 할 때 아예 템플릿으로 지정된 동사로 갖고 있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서 있다, 앉아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있다. 이걸 잘 지켜주세요. 스텝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두 번째 인물을 묘사할 건데 왼쪽에 있는 여자를 한번 묘사해볼까? 자, 이 분 한번 묘사해볼게요.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light blue shirt.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light blue shirt. 자, 왼쪽에 있는 여성은요. 연한색 파랑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좀 세분화해서 묘사해준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두 개가 붙었네요. 형용사는 많이 붙어도 좋아요. 그런데 붙으면 붙을수록 다다익선인 게 일단 발화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문장을 예쁘게 꾸며주는 수식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많이 붙이세요. 자, 그리고 자, 그 사람의 외모 우리가 두 번째 인물을 묘사할 때는 아까 첫 번째 인물을 묘사했던 것들을 굳이 또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에는 기술을 얼만큼 보여주냐의 싸움이거든요. 한 번 치셨던 멘트들은 다 버리세요. 자,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굳이 또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묘사, 인물 칭찬 이런 거 빼고요. 자, 머리 묘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꽃자 She has her hair up. She has her hair up. 머리를 묶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녀의 행동 자, 이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서 있었어요. 아까는 스탠딩이었었는데 이 사람 앉아있네요. She is sitting at a table looking at the man. She is sitting at a table looking at the man. 앉아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배경 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두 개 다 묘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묘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안 배겨서 중요하나 그랬었죠? 문장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개수들이 세팅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하셔도 되고 세 문장 하셔도 되세요. 자, 배경 쪽을 묘사한다라는 걸 상대한테 좀 언지를 쳐볼까요? In the background 자, 앞쪽의 강세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binders on the shelves 자, binders는 이 사물의 명칭이죠? 이걸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빨간색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걸 제가 템플릿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On the shelves 그러면 선반이라는 의미죠? 대체적으로 사물을 보면요. 사물의 위치가 테이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선반 위에 있거나 대부분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뭐 땅바닥이 뒹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묘사를 해주세요. 사물의 명칭을 맞추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더 높이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까요? 사물, 이거를 아무리 백날 명사를 여기저기를 나열을 해봤자요. 컵이 보입니다. 화분이 보입니다. 바인더가 보입니다. 의자가 보입니다. 책상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사의 명칭보다는 그 사물의 상태가 어떤지 묘사하는 것들을 또 이쪽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outside the window.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outside the window. 창밖에는 큰 어떤 빌딩들, 건물들이 좀 보입니다. 자, 창밖에 뭐가 보이는 경우가 사무실에서 혹은 실내에서 종종 있을 텐데 빌딩스가 주로 보통 건물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trees, 나무 같은 것들이 대부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에 있는 것들 또 밖에 있는 그 명사를 묘사하는데 이것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시고요. 자, 요거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outside the window. 본인이 창밖에 있는 것까지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분위기 묘사. 자, 시간이 한 5초 정도 남아있다. 응답 시간이 45초라고 말씀드렸었죠? 45초 중에 5초는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초. 나머지 순간에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n office.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n office. 자, 분위기는 항상 다르지 않을까요? 자, 물론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시험에 나오는 사진들은 그 문화나 못해 거의 진보한 사진들이에요.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법한 흔한 사진들이 나오겠죠? 굉장히 특별한 행동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하루라고 우리가 분위기를요. 템플릿으로 지정을 아예 해버릴게요. 자, 보편적인 어떻게 하신다고요? Typical이에요. Typical.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n office. 자, 언어는 잘못 들어왔고요. 저, on office. 사무실에서의 보편적인 하루. 장소 묘사할 때 묘사하셨던 그 똑같은 장소를 일관성 있게 끝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간 안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것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45초 내에 묘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1.2.3점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자, 반드시 시간 안배 전략을 잘 사용을 하셔서 3점 만점에 자, 배점이 총 3점이죠? 3점 만점에 자, 풀 마크인 3점을 획득하시길 바라고요. 자, 시간 타이머를 맞추셔서 집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얼마만큼 다양한 것들을 시간 내에 묘사할 수 있는지 꼭 스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 공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croождения 5 sud 5 10 6 6 10 11